네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을 봤거든요 봤는데 한 숫자만 댓글로 부탁합니다 했는데 전자복님 제복님 10분강추요 야 10분강추요 야 대단하네 10분강추요 네 금요일날 토요일날 감이 하더라구요 10분강추요 19 23 27 10분강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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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의식체요 10분강추요 10분강추요 100안이 온다고 10분강추요 10분강추요 기아님 전제공격하고 그 다음에 24 20 21 21 21 21 21 승주님도 27 21 이승주님 27 27 최원 2 23 33 문성환님 아 성환님 문성환 3 한수로 달랬는데 3 7 33 33 16 17 와 태연님 최영채님 11 5 15 오 태양님 15 태양님 기태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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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제가 뭐 또 안본건 없죠 다 확인했죠 네 Gandalf 하 대단하시네요 한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찾기 감사합니다 고수수 맞네요